여러분들 경찰국 반대 전국 경찰, 울산경찰서장 유삼영 총장인가요? 그분이 들고 일어났죠. 회의를 하겠다. 그리고 경찰대 회의가 서장 회의가 있고 나서 전국 경찰 14만 전체 회의로 번지겠다 했더니 윤석열이 노골적으로 본인들의 생각했던 야욕을 드러냈어요. 경찰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대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대를 나오면 왜 7급으로 시작하냐. 그쵸? 그러니까 파출 소장으로 시작하거든요, 경찰대. 여러분들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경찰대를 폐지하려고 할까요? 딴 거 아닙니다. 검찰들이라서 그래요. 예전부터 검사들은요. 경찰대 폐지를 못마땅했었어요.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들의 시각은요. 경찰은 자기 따까리예요. 이해하세요? 검사들은 경찰은 자기 따까리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 안에서도 엘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대라는 것은 엘리트예요. 엘리트 코스를 밟으니까 한마디로 나오자마자 7급 조금 하면 4급까지 하면 여러분들 초임검사가 4급이잖아요. 금방 경찰대를 나오면 공무원 급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얘네가 생각할 때는 따까리인데 검사와 경찰대를 나와서 조금 있으면 급수가 똑같아지는 거죠.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 경찰을 늘 따까리로 생각하고 수사하던 사건도 지내 마음대로 가져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난 마당에 이 검사들이 생각할 때 뭐가 있냐면요. 검사들은 기수가 있죠. 사시 몇 기? 몇 기? 이런 게 있습니다. 연수원 몇 기? 경찰대도 기수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경찰대가 있음으로써 기수가 생기면서 경찰대의 조직이 생긴 거예요. 눈에 가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죠. 경찰에서도 엘리트가 생기기 시작했죠. 말을 안 듣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경찰대를 폐지해야지 급수가 나보다 한참 낮은 일반 순경으로 입사를 하면 구급인가? 로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경찰대의 조직적인 세력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검사들이에요. 엘리트 경찰이 나오는 자체가 눈에 가신 거죠. 자기네들만 엘리트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은 신이 주는 시험에 합격한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경찰대에 나온 사람들은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경찰대를 나오면 왜 7급이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대에 나와봤자 별 볼일 없다라고 하면 경찰대가 지원자들이 줄어들면 사실상 나중에 존페이의 위기가 되겠죠. 일반 순경으로 가면 9급으로 시작하지만 경찰대로 가면 7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앞으로 등급을 9급 똑같이 시작이니 이렇게 해버리면 누가 경찰대를 가겠어요. 경찰대 폐지의 수순이 바로 경찰대 급수를 따지는 겁니다. 이 무서운 음모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